나무아미탑을 극라왕생 정토산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토산부경 하면 세 가지 경전을 통칭해서 정토산부경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불설아미타경 불설무량수경 그 다음에 불설관무량수경 그래서 줄여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 무량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량수경 불설 무량수경 중에서 굵직한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가르침을 공부했는데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48대원이라고 합니다. 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의 과거 전생 법장 비구였을 때 이 법장 비구 스님께서 세자 제왕 이유래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법장 비구 48원이라고도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48가지 48대원이 무량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선지식들께서는 이 48대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8번째 원력이다. 18번째 그 어떤 중생이라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타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10염, 10번 염한다며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태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썰이 무량수경 48대원 중에서 18번째 원력의 근거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이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48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한글본으로 욕심 같아서는 한문으로 한문으로 한글자 한글자 분석하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요새 사람들이 다들 한글 세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문경전을 제대로 보려면 한문본으로 원문으로 봐야 솔직히 막는 건데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쉽게 쉽게 한글본으로 대충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한글본으로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8대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제 무량수경에서 무량수경을 다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무량수경에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이제 무량수경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막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서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안안아 일어서서 법의를 단정히 하고 법의 여기서 말하는 법의는 우리 스님들의 가사를 뜻하는 거죠. 가사 우리가 흔히 가사장삼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사 스님들이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스님들이 입는 승려를 상징하는 승복을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 이 불구스름한 가사 법의를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공경히 아미타불을 예배하여라 아미타부처님께 예배하라 절을 해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여라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들도 항상 저 아미타불에 한량 없는 지혜와 공덕을 우러러 찬탄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미타불 아미타불 연불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공경하고 아미타부처님께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불교는 좀 선종 문화가 강해요. 참선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참선도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참선법도 훌륭한 가르침인데 우리나라는 유도 참선, 선종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윤통성이 생기고 옛적보다는 많이 우리 사람들이 견해가 견문이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아미타불을 연불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수준이 낮은 불교다라고 아직도 왜곡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이 무엇에 의지해야 되죠?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철칙. 변할 수 없는 철칙이에요. 수행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완전히 깨치고 나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전을 볼 필요가 없겠죠. 내가 이미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무슨 더 경전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다 소멸하고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철저하게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우리 경전에 분명히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방세계 모든 세계에 모든 부처님들도 항상 저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을 우러러 찬탄하시느니라 이 시방세계 모든 이 세계에 그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러러 본다라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예배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 수준 낮은 불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저 아미타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나는 일어서서 법의를 바로하고 단정이 서쪽을 향하여 공경이 합장하고 엎드려 아미타부를 예배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사례기를 부처님께 아래옵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거기 계신 모든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아나는 스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놔두시여 두루 일체 모든 불국토를 비추시니 아미타불이 광명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아미타라는 뜻에는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광명,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수명.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광, 무량수라고도 한자로 번역을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강철위산을 비롯하여 금강철위산, 금강철위산은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있죠. 이 사바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를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금강철위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금강철위산을 비롯하여 수미산과 크고 작은 모든 산에 이르기까지 수미산, 수미산은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한다고 해요. 수미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책이나 글 같은 데 보면 저 티베트 쪽에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잖아요.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는데 그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광고화하시고 카일라스 산, 수미산을 술래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썰이 있겠지만 그냥 교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미산은 수미산은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우주,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는 동남, 서북 중에서 남선부주거든요. 남선부주. 그러니까 남선부주에 있는 산을 수미산이라고 불러버리면 이게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이다라고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입각했을 때 수미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산을 수미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에 있는 산을 수미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남선부주를 포함해서 동남, 서북 수많은 이 우주의 세계의 중심에 딱 뿌리를 받고 있는 산이 수미산이에요. 그리고 수미산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영적인 산이에요. 영적인 산. 수미산 중턱에 4천항천이 있고요. 수미산 꼭대기에 33천,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거든요.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도리천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도리천이 있는, 산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는 그 수미산이라는 산은 영적인 산을 뜻하지. 영적인 세계의 또 다른 차원의 산을 뜻하지. 우리 눈에 백두산, 한라산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다. 이걸 좀 명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한다. 수미산과 크고 작은 모든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일체 만물은 다 한결같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왜 황금색으로 빛났을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큰 광명이 세상에 널리 비추니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 비춤을 받은 모든 그 세상의 만물이 다 황금색으로 빛났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종말에 오는 수제겁대, 수제겁. 우리 이 세상, 이 우주가 무너질 때 세 가지의 그런 어떤 세 가지의 크나큰 재앙이 닥친대요. 그 세 가지가 불의 재앙, 바람의 재앙, 물의 재앙 해서 이제 풍재, 화재, 수제, 우주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할 때 들이닥치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있거든요. 수제겁은 우주의 종말이 올 때 닥치는 물의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겁대, 홍수가 세 개에 충만하여 그 가운데 만물은 모조리 잠기고 다만 넓고 망망한 물바다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세상에 비추고 이 세상이 황금빛으로 펼쳐지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우주가, 이 세상에 큰 물의 홍수가 들이닥쳐서 온 세상이 바닷물에 잠겨서 그냥 망망한 그런 바닷물이 보이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이 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으로 온 세상이 다 황금빛으로 비추게 되었다.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아미타불의 광명도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들의 일체 광명은 모두 다 가리워 쓰러지고 다만 부처님의 광명만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다른 성문, 아라한들의 광명, 수많은 보살림들의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에 의해서 다 묻혀버리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만이 빛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아나는 아미타불을 우러러 배우니 그 부처님의 높고 크신 위덕은 마치 수미산이 세계의 어느 산보다도 높이 솟아있는 것과 같이 우뚝하게 배웠으며 그 상호는 빛나고 광명은 두루 시방색에 비추지 않은 데가 없었다.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법의 자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이 설법의 자리에 모인 비구비구니와 선남선녀의 사부대중도 모두 다 함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설하시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을 설법하시면서 이제 무량수경이 끝날 때쯤에 이제 무량수경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아난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했을 때 호련히 아미타 부처님이 큰 광명과 함께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아난스님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수행자들과 수많은 선남선녀, 재가자들, 이 모든 사부대중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불을 직접 배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부대중도 모두 다 함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한편 저 극락세계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극락세계를 바라볼 때 그 땅 위에서 저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미묘하고 청정한 자연의 만물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네, 이미 다 보았사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대들은 아미타불의 청정하고 미묘한 음성이 일체 세계에 울려퍼져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심을 들을 수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네, 이미 들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 극락세계의 사람들이 백천유순 아주 긴, 아주 긴 그런 거리를 이제 우리가 백천유순이라고 합니다. 유순, 유순은 우리말로 하면 소가 여러 썰이 있는데 소가 하루 동안 걷는 거리를 유순이다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백천유순, 긴 거리를 뜻하죠. 백천유순이나 되는 칠보 궁전을 타고 살면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을 그대들은 볼 수가 있었느냐 저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칠보 궁전에 타고 그 궁전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그대들은 보았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네, 이미 보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사람 중에는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태생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아난이 사례기를 네, 그것도 이미 보았사옵니다. 그 태생한 이들이 사는 궁전은 백유순도 되고 혹은 오백육순도 되오며 각기 그 가운데서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마치 저 도리천상에서 자연이 쾌락을 받는 것과 같사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극락세계의 사람들은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태생과 태에 의탁하지 않고 호련히 태어나는 화생의 구별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공덕의 힘에 의해서 영꽃 위에서 활짝 영꽃 위에서 우리가 활짝 꽃을 피우면서 부모님의 의지 않고 영꽃 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왕생이라고 부릅니다. 왕생 영꽃 위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왕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극락세계에서 태, 태라는 게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그런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는데 태의 의지에서 태어나는 존재와 태의 의지하지 않고 호련히 뿅 하고 화생에서 태어나는 존재의 구별이 왜 있는 겁니까? 라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공덕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다만 자기 힘으로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부처님의 지혜공덕이 부사의하여 불가사의하여 이루 말도 다할 수 없고 또한 그 지혜가 크고 넓어서 무엇으로도 비길 데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최상 무비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한 탓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저 위대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 그러한 부처님에 대한 아직 믿음에 아직 경고하지 못하고 아직은 의심과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심과 의혹이 남아있는 믿음이 지입지 못하고 경고하지 못한 중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부족한 그들은 부처님의 부사의한 지혜를 의심하여 믿지는 않으나 그래도 죄와 복에 대한 인간의 도리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도리는 믿고 스스로 선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뜻이죠.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과 의혹은 있지만 그래도 인과 업보라든가 그런 어떤 인연법이라든가 사람된 도리 착한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공덕을 의심하고 수행하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공덕은 의심을 하지만 의혹은 남아있지만 의혹이 있다라도 수행을 하는 그 중생들이 극락세계 변두리에 있는 칠보 궁전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극락세계에서 변두리, 변두리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묘한 도리가 있죠. 착하게 살고 공덕을 닦으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중생이 있는데 착하게 살고 공덕은 많이 졌지만 그래도 아직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의혹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극락세계에는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그 의심과 의혹에 남아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도 변두리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참 묘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고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배웠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며 보살과 성문 등의 거룩한 이들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이니 그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극락세계 변두리에 태어나고 500세 동안은 부처님과 거룩한 성인들과 법문은 듣지를 못한다. 왜냐?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스스로 지은 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의심과 의혹의 업보에 의해서 극락세계에서에도 변두리 쪽에 태어나고 500세 동안 부처님과 그런 거룩한 성인들을 만나뵙지를 못하는구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극락세계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태생이라 하느니라. 자,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태생의 진짜 의미가 나왔죠. 태생. 그러니까 이 태생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처럼 엄마 자궁 속에서 엄마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엄마 자궁 안에서 쏙 이렇게 태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태생이라고 부르지만 극락세계에서 말하는 태생은 변두리, 극락세계 변두리에 태어나고 그 변두리에서 500세 동안 부처님과 보살림들을 포함한 거룩한 성인들과 법문을 듣지고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극락세계 변두리에 그런 존재들을 태생이라 부른다라고 이제 이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정토산부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 모든 정토산부경의 모든 가르침을 딱 세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신 원 행 신 믿을 신 원 원할 원 행 행할 행 믿고 발원하고 행 염불 실천해라 그래서 믿음 믿음이 첫 번째죠. 그렇게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량수경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일단 믿어라 믿고 가지 가지의 공덕을 쌓아서 의심 없는 신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운다면 이러한 중생들도 바로 극락세계 칠보 영꽃 속에 자연이 화생하여 가부자를 안고 앉게 되는이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왕생 영꽃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연화생 이라고 불러요. 연화생 연꽃 연꽃 안에서 연꽃 위에서 화 변화해서 생 태어날 생 연화생 연꽃에서 변화하여 태어난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우리같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같은 범부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온갖 공덕을 닦아서 그 공덕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공덕 중에서도 최고의 공덕을 연불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연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면서 이 연불공덕을 잘 지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연꽃 위에 우리가 활짝 연꽃이 꽃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으리라 라고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사이에 몸의 상호와 우리 몸의 겉모습을 상호라고 불러요. 몸의 상호와 광명가 지의 공덕이 극락세계 여러 보살들과 똑같이 원만하게 갖추게 되는이라 우리 앞에서 그 48대원에서 자세히 배웠죠. 48대원에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그 모습이 32가지 거룩한 몸을 갖출 것이고 그 몸에서 광명이 나올 것이고 아무런 그런 차별이 없이 훌륭하고 원만한 몸을 받게 될 것이다. 48대원에서 배웠습니다. 미륵이요. 미륵이요. 다른 불국토의 여러 보살들도 발심하여 아미타불과 극락세계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배웠고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한다면 그이들도 또한 수명이 다하면 자연이 극락세계 칠보 영꽃 속에 화생하게 되는이라 영꽃 위에서 태어나게 되는이라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 극락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금과 공덕이 없다면 선업의 힘이 없다면 이 아미타불 부처님과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가 없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많은 과거에 출연하셨던 그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전생에 업장이 두껍고 복 없는 사람들 성금과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이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낼 수가 없다. 절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식들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법문들이 지금까지도 문헌에 수많이 그런 가르침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번 생에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뵈었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고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 나는 나는 이 덧없는 생사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나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 저 위대한 성불학교에 태어나겠다 마음을 일으킨 불자님이 계시다며 그분은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많이 지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고 자나 깨나 늘 염불하고 염불하고 자나 깨나 늘 또 염불하고 또 염불하면서 우리가 이 위대한 염불공덕을 잘 닦아 나가고 이 염불공덕을 성취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기어 잘 알아라 저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이들은 지혜가 수승하기 때문이며 그에 반하여 태생하는 이들은 태생 극락세계 변두리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태생 극락세계 변두리에 태어난 중생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만나 배우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며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 숙세에서 지혜를 닦지 않고 부처님의 부사의한 지혜를 의심한 때문이니라 결국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불자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보면 모험은 절에 다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에는 다니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의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심 스스로 수행에 대한 의심 그런 불법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모든 불자들이 다 믿음이 경고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다며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믿었다 말았다 말았다 또 믿었다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사실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여기서도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가령 비유하건대 전륜성황 궁전에 따로 칠보로 된 방을 마련하여 화려한 자리를 깔고 장막을 치고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비단깃발을 걸고 하여 장엄하여 놓고 만약 왕자가 죄를 범하면 부왕은 그를 벌하여 바로 이 칠보 방안에 황금사슬로 메어서 감금하느니라 전륜성황 황제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황제의 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황제가 자기 아들을 그런 칠보로 장엄한 방안에다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이나 의복 이부자리나 꽃과 향이나 음악 등은 전륜성황과 똑같이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느니라 이러할 때 그 왕자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그 왕자는 그래도 그 화려한 칠보 방안에 있고 싶어 할 것인가 미륵보살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왕자는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힘이 센 역사 힘센 장사를 구하여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극락색의 변두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극락색의 변두리에 태어난 것만이라도 그것도 대단한 것이다 라는 그런 반전의 말씀이 여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 극락색의 변두리에 태생하는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공덕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극락색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 궁전에 태어나서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고 나쁜 일이란 생각조차 나지 않으나 다만 500년 동안이나 부처님과 불법과 성중 등 삼보를 만나보지 못하고 따라서 삼보를 공양하여 가지가지의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는이라 이러한 것이 큰 괴로움이 되어 비록 다른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극락색의 변두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부처님의 지혜공덕을 의심한 그 근본 허물을 깨닫고 깊이 참회하여 칠보 궁전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갇혀있는 궁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바로 뜻대로 되어 아미타불의 처소에 나아가서 공경하고 공양하게 되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도 두루 돌아다니며 더욱 많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극락색의 변두리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아주 나쁜 그런 어떤 형벌이 아니다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깊이 참회하고 지금이라도 극락색의 변두리에 떨어진 지금이라도 아미타불처님을 대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미타불처님의 그 세계 그 극락색의 중심으로 가기를 간절히 정성스럽게 원한다면 바로 아미타불처님이 계신 처소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극락색의 모든 공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륵이여 잘 명심하여라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 공덕에 의혹을 품는 것은 의심을 품는 것은 가장 큰 이익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 공덕을 분명히 믿어야 하느니라 결국 믿어야 합니다 신 믿을 신 원 원할 원 행 실천할 행 정포삼부경 우리 아미타불처님 극락색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핵심 세 글자가 신 원 행이라고 했죠 신 첫걸음이 신 일단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무량수경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의혹을 일으키는 것은 크나큰 공덕을 잇는 그런 큰 허물이다 믿어야 된다 아미타불처님을 믿어라 라고 경전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아미타불처님을 믿지 못하거나 심지어 우리 불자님들한테 아미타불처님 극락세계는 허구의 세계 허망한 세계 가짜 세계다 라는 그런 아주 헛된 구업을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는 호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부처님 경전의 지혜에 비교해보면 저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나 잘났다 나 똑똑하다 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자막 제공 및 대수로 뇌 탈 뇌 뇌 뇌 뇌 감사합니다.